한국인들은 어떻게 오해한 위기를 당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항복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지금 정도는 복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 무지했지만 또 국제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 대해서 더더욱 무지했던 대통령의 무지가 결국은 한국을 IMF형으로 가는데 큰 기여를 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관심거리가 수출 규제로 인한 전략품목 확보 실패로 공장이 가동 중지된다는 부분에 모아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디를 소재를 확보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중장기적으로 소재 국산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책회의에 참석한 강료나 청와대 인사들 가운데 국제자본시장의 생리를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지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금융시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어찌하다 대통령 자리에 올랐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체계적인 지적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장은 체계적으로 지적훈련을 거치거나 아니면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계화하는 노력이 없으면 실물 부분에 비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연배의 대부분 분들은 하드웨어 중심의 실물시장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중심의 금융시장에 자동주로 익숙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하겠다 혹은 더 이상 일본에 지지하겠다 같은 자기다짐은 정신건강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오히려 해악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식의 주장에 눈을 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물시장에서 공장이 가동이 중지되면 그 가동 중지된 회사와 직관적으로 연결된 분야에만 피해가 끼칩니다 그러나 금융시장에 대한 오판과 몰 이해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라 전체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외환위기 때 이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교훈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국제금융시장의 동향입니다 7월 31일 날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 금리를 0.25% 내렸습니다 10년 7, 2월 만에 단행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화 흐름의 중대 변곡점이 될 사건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중국과 유럽이 거대한 통화 조작 게임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통화 조작에 대비해야겠다 바로 그런 의사가 반영된 것이 이번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를 계기로 확실하게 달러화를 약하게 만드는 달러화 약세 유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서 다른 나라 통화들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띄게 됩니다 달러 약세를 유도하는 미국의 공세적인 조치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국 기업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중앙은행 22와 일본중앙은행 BOJ 등 등 주요 중앙은행들은 앞을 다투어서 통화 완화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중앙은행은 7월 30일 날 정책금리를 마이너스 0.1%로 동결했지만 앞으로 상황을 봐가면서 금융 완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9월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예고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 놓여 있는지를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자 이미 모든 나라들은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통해서 통화를 풀더라도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성장 전망이 앞으로 어둡고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가 소비와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각국은 내수가 아니고 수출 시장에서 뭔가를 거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각국은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위해서 경쟁적으로 자기 나라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른바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를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이고 환경이고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각 국가는 무역수지의 이해덕실을 따져가면서 앞을 다투어서 자국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국 화폐가치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에 환율전쟁이라는 것은 모두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고 남을 죽이는 것을 뜻합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호적인 환경이 지금 마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질문 2 아베가 한국을 무너뜨려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차근차근 여러분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일에 아베 수상이 자신들이 용인할 수 없는 선을 한국 측이 넘어선다 예를 들면 자국 기업들의 자산을 한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때 경제 전쟁을 촉발할 아베 수상으로서는 오래 걸리지 않고도 확실히 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왜? 이미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 전쟁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전쟁하겠다고 엄포만 놓은 거죠 그리고 환율전쟁은 모든 나라가 환율전체에 뛰어들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환율정책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정책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건립빙곤화 정책입니다 Beg my neighborhood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정책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이웃한 나라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환율전쟁입니다 여기는 당연히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국의 화폐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환율정책도 아주 중요한 건립빙곤화 정책에 속하는 겁니다 만일에 아베 수상이 건립빙곤화 정책의 하나로 환율정책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금융 완화를 일본의 중앙은행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풀고 옌화가치를 계속해서 떨어뜨리겠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냐 그들은 실탄을 갖고 있는 거죠 피가 나지 않는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를 흘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폐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외환위기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처절한 게 그러면 이미 어려운 상황에 놓인 한국의 수출기업들은 옌화 대비 원화 가치가 계속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재산성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라 전체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경상수지 적자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이 계속 직속이 되면 대외 신인도가 하락이 될 것이고 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물으실 겁니다 가치가 고평가됐으면 우리도 떨어뜨리면 될 거 아니야 한국은 그럴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화 가치를 많이 떨어뜨리면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돈이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이미 대내외 악재에다가 정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본발 수출 규제가 발생하기 전에도 돈이 계속 빠져나가는 분이지 않습니까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아베가 본격적으로 한율 정책을 통해 가지고 예나 가치를 떨어뜨면서 한국을 공략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는 진짜 박살이 날 수 있는 거죠 한율 전쟁의 최종 승자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실탄을 많이 보유한 국가가 이깁니다 마지막까지 버티는 국가에게 돌아가는 거죠 성정국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일부 국가나 그 다음에 자국 통화 가치가 비교적 안정돼 있는 일본이나 스위스 정도가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본은 확실히 성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까지 각국의 한율 정책을 뛰어들면서 한국의 수출이 극감을 했습니다 2015년, 2016년, 2년 연속 엄청나게 내려가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어려웠죠 당시 원화 가치가 일본 예나에 비해서 39% 정도 여러분들 강세였습니다 유로와 대비해서 36% 정도 예나에 비해서 39%, 유로에 비해서 36% 정도 상승하면서 한국의 수출 가격 경쟁이 급속히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경상수지가 제 기억으로는 옛날에 방송을 했는데 10분의 1 정도 한 해 동안에 줄어들어 버린 거죠 원화 대비 예나가치는 폭락은 한순간에 한국 경제를 위기로 내몰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둘러서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1965년 또 한일협정 체제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직룡 배상 문제를 우리 손으로 다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해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만일 고집불통으로 미련하게 계속 버티면 저는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봅니다 한국의 위기는 다 언제 발생하는가 하니 역사적으로 옌저와 함께 왔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한 2주 전에 경제위기 옌저와 함께 온다는 그런 방송을 공병호TV에서 내보낸 적이 있죠 외환위기 때도 훨씬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거대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나라 전체를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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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